안녕하세요 각각 복창입니다 이 지금 제 폰에도 동영도 꿀걸인데 아예 입고 양은 못했어요 너무 살짝? 걱정이 되죠? 오리지날 농약사과 잘 입다 입구에 한 마리도 없어서 살짝 걱정하겠습니다 파도 같은 놈은 추운데 햄빛이 있으니까 햄빛이 있으니까 재봉장에 하나 남은 벌통 마지막 벌통입니다 숯불을 끄는 진디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불필요하니까 제거를 한 걸까 요거는 일벌이에요 일벌인데 미성수댄입니다 날개가 안 보여요 동약사과 진디기가 있을 확률도 있고 날개 불고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 영원도 숯불이에요 이것도 날개 불고 그러면 이게 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닥에 또 지금 보면 이게 동양종 꿀벌이거든요 엄청난 양이에요 동양종 꿀벌이 옷이 다 죽었어 이거는 지금 밥을 가지고 왔는데 싸워서 죽었나 엄청난 양이 주고 있어요 이건 다 동양종 꿀벌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우염되고 말들농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양ching 골고루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 동양송 aye 동양종 طGr1 차절한 전투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벌통도 자고 있고 내금 해 봐야 되겠지만 동양둑굴 오늘도 화분떡 잘 가지고 차있습니다. 장수사과 농약사과 우리 진을 농약사과 이것도 다 동양둑굴 물이 좀 다 죽고 있어요. 위 안에 있는 지금 벌 밥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아 이 새끼들 여기도 꽁 잡아먹었네.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날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우염되니 인간도 우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엄청나게 죽었는데 이거는 제 볼통의 벌이 아니고 이거 다 동양둑굴벌이에요. 싸워서 죽었나? 동양둑굴벌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. 싸워서 죽은건지 아니면 여기에 밥을 먹으러 와서 밥을 먹다가 밥 먹고 죽었나? 아 뭔가 지금 잘못된거죠. 아 뭐 어차피 어차피 이건 전부 제 동양둑굴벌들 다 전면한 벌통이기 때문에 뭐 별 의미 없습니다. 근데 동양둑굴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밥을 먹고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죠. 엄청난 양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야네들끼리 먹이 경쟁에서 싸우다 죽은건지 아니면 이 밥장에 문제가 있는건지 알 수가 없네 암튼 굉장히 많은 양의 동양둑굴벌이 지금 아 서양둑굴벌통 앞에서 많이 죽었다. 어찌됐끈 야는 살아있습니다. 도구도 안나가고 화분 떡도 잘 먹고 어차피 일단 제 마지막 벌통도 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